전 아이돌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그녀가 직접 겪은 내용도 있지만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과 현재의 남자친구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은 2019년 결혼하여 2023년 12월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과 함께 재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과 재혼을 동시에 밝혀 많은 사람들의 문매를 막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걸그룹 출신 가수와 재혼 예정인 제2의 전청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내용은 제2의 전청조 사건이 터질 것 같아 우려된다며 글을 남긴다며 걸그룹 출신 가수가 이혼 소송 중 새 남자친구와 재혼 소식을 전한 걸 보고 경악했고 나는 재혼 상대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남자친구라고 소개된 인물은 직업을 작가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해당 인물은 작가가 아닌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과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사기, 성범죄, 폭행, 명예훼손 등 전과는 다양하며 해당 인물이 종용해 취하한 건도 여러 개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자신 또한 피해자라며 이혼 경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폭행했다고 알고 있다. 신분을 속여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잘 때 중요 부위를 도찰하거나 관계 중에 녹음을 했다며 거짓말이 드러날 듯하면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이 오면 본인이 당한 거라는 수법을 매번 반복하더라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해당 글을 삭제하며 추가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그 인간을 만난 시간이 정말 끔찍했었고 굳이 나와 같은 경험을 겪는 사람이 없길 바랬으나 의미가 없는 결과만 남았네요. 오히려 피해자들 중 그 인간의 2차 가해에 폭주하고 저도 정신적으로 조금 버겁습니다. 역시 사람은 갱생불가하더군요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여기서 뭐 걸그룹 출신 가수가 티아라 아름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며 다양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당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어 아름은 3월 2일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하며 한 살도 안 된 아이 침대에서 던져 떨어뜨리기 때리고 밀치기는 기본이며 화난다고 아이들 입에 침뱉히 얼굴에 대소변 보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전남편은 빠르게 이혼해주겠다는 말에 아이들을 맡겼으나 그 사이에 이런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태출을 받아쓰고 생활비 역시 두세 번밖에 준 적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2024년 3월 23일 아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제 명의를 도용해서 누군가 돈을 갈취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이런 내용의 몇몇 네티즌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달리자 해당 게시물을 갑자기 삭제하게 됩니다. 3월 25일에는 전 남편에게 자신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녀는 전남편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친정으로 도망쳐 당시 다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콧뼈가 휘고 피멍이 들었으며 원피스가 찢어지고 온몸에 멍자국까지 있었으며 발바닥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서 한동안 컸지 못한 척도 있었고 목을 졸은 적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유튜브 채널 연예대통령 이진호는 3월 27일 전 티아라 멤버 아름과 남자친구 서동훈이 아름의 인스타 팔로워들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후 공교롭게도 2024년 3월 27일 뉴스에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동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티아라 아름은 극단적 선택 이후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아름은 3월 31일 당분간 인스타그램을 중단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올린 모든 사건은 법적으로 초치 중이며 앞으로 있을 일들에도 저격 글이나 입장문 없이 법으로만 초치하려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는 최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서동훈이 팔로워들을 상대로 돈을 빌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후 아름이 해킹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월 1일 지난 2023년 12월 12일 모 걸그룹 출신 가수와 재혼 예정인 제2의 전청조라는 글이 올라왔던 해당 내용은 디스패치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아름의 남자친구 본명 서동훈은 92년생으로 사기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 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라 2021년 5월 13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현과 3,014만 629원 편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동훈은 인친 사기 행각에 대해 확인하였는데요. 먼저 이둘의 만남 계기는 서동훈은 2023년 9월 출소 이후 작가 행세를 했고 자신을 영화 각본과 시나리오 작가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롯데엔터 명함가 섬집엄마라는 영화 제목도 올렸고 이후 서동훈에 따르면 아름이 먼저 DM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당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아름은 서동훈의 프로필에 속은 것인지 아니면 사랑의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사기의 출발은 파악할 수 있었고 아름과 서동훈은 만난 지 2개월 만에 지인에게 돈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각은 디스패치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크게 5가지의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비용 2023년 12월 아름이 A씨에게 전남편과 소송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300만원 정도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했는데요. 아름이 내건 초권은 2024년 초에 드라마 계약이 있고 롯데캐슬 광고 계약도 맺었다며 14억이 들어오는데 그때 빌린 돈의 3배를 쳐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응답하지 않았고 아름은 2024년 2월 또 다시 너무 아프다. 차 사고가 났다. 병원에 가야 된다. 3일 후에 돈 들어온다며 다시 돈 빌려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A씨가 대꾸하지 않자 이에 아름은 너한테 실망했다. 앞으로 잘 지내렴이라고 마지막 문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름은 2월 5일에는 조리원 동기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핑계는 이번에도 변호사 비용이라고 말하며 이혼 변호사를 써야 한다며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름은 사채를 받으며 보증인 착성란에 조리원 동기 이름을 썼지만 당사자인 조리원 동기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대부업자의 연락을 받고 그제서야 이름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조리원 동기는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돌려받았다면서 그러나 돈보다 화가 나는 건 정말 걱정한 사람까지 이용한 것이라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아이 치료비 2024년 3월 2일 아름이 전남편의 아동학대를 폭로했고 관련 글과 함께 첫째 아이의 음성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요. 아름의 남자친구 서동훈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름의 일방적 주장이며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학대는 아름의 자작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아름이 한 시간 동안 혼내고 달래며 찍은 영상이라며 아이가 싫다고 하면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렸고 나중에 제게 엄마가 장난감 사준다고 했다라며 아빠가 똥 싼 적 없는데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서동훈의 말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해당 매체와 만난 시점이 아름과 싸운 시기이기에 악의적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름은 아이가 아프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서동훈도 합류한 것이라고 말하며 티아라 팬들에게 첩근하여 3천만원 이상을 뽑아갔다고 합니다. 아름과 서동훈은 번갈아 가며 팬에게 연락했고 팬은 이들 커플의 호소를 외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예금, 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사채 등을 통해 돈을 만들어줬고 아름에게 총 6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입금했고 서동훈은 3천60만원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당시 이걸로 팬에게 자살 위협도 했다고 합니다. 세번째 아름 치료비 아름과 서동훈은 아동학대를 빌미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지만 곧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아름의 치료비로 아름은 자신이 이번에 수술을 받았고 자궁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이 치료비로 돈을 빌린 팬에게 수술 끝나고 이제 다시 수술해요. 잠시 정신 들었을 때 연락드려요. 220만원이 모자라 수술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저 220만원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필요해서 어떻게든 도와주시면 이라는 DM을 보냈고 이후 아름은 팬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수술 추가 검사 비용이 나와서 부탁한다며 꼭 치료받고 싶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 녹음에도 좋다고 추가로 말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95만원을 더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병원 인증샷 아름은 해외에 거주하는 다른 팬에게 자궁의 피가 고였다며 중앙대 병원 가운 사진을 보내며 병원비 14만원이 모자란다고 읍수하였다고 합니다. 서동훈 또한 병원 인증샷을 여러 곳에 뿌리며 아름의 인친툴에게 연락하며 중대병원 입원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름이가 지금 많이 아프다며 돈을 요구한 것인데요. 그 중 3월 19일 이 씨는 거절했고 3월 20일 FC는 서동훈의 DM을 받자 캡처하여 아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아름은 오빠가 급해서 부탁한 것 같다며 5만원을 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급기야 아름은 불특정 다수에게 DM도 보냈고 지 씨는 해킹을 의심하여 손가락 세게 인증샷을 요구하였고 이에 아름은 병실에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후 아름은 금전 사기 편취 논란이 지속되자 해킹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지만 손가락 세게 사진을 실시간으로 제공한 건 본인이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인증샷입니다. 다섯 번째 팬클럽 퀸즈 공격 아름과 서동훈은 티아라 팬클럽 퀸즈를 공략했다고 합니다. 그 중 HC는 티아라 최고의 열성 팬으로 퀸즈 사이에서도 찐팬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아름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정도였으니까요. 3월 22일 아름은 HC에게 중대병원에 입원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며 자궁혹, 하혈, 갑상선 등의 병명을 나열하였다고 합니다. HC는 속에 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HC는 아름에게 170만원을 입금했고 서동훈의 계좌로는 250만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름을 도와준 HC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HC가 피해자 모임을 만들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전청조와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후 3월 27일 아름의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도 사기 행각은 또 이어지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은 급속도로 매체 등을 통해 퍼졌고 이에 서동훈 또한 아름이 의식이 없다는 글을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이후 아름이 의식을 회복했고 둘은 즉시 인친들에게 DM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름이 고려대 안산병원에 입원했다며 병원비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이 벌인 사기 금액은 대략 계산해보면 4195만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최소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아름은 입장을 새롭게 내놨는데요. 입장문에는 제가 드리는 마지막 먹잇감입니다. 많이들 드세요 라는 글과 함께 진료비 세부 산적 내역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내 죽음의 문턱이 거짓이라고 떠든 인간들 보라고 사람 목숨 가지고 함부로 떠들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제보하고 마음대로 기사 쓴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이래 가장 힘들고 지치는 건 나와 남자친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판결문 조작의 아동학대 거짓? 아동학대는 중간까지 이미 조사 완료된 상태고 엄마로서 아동학대가 차라리 아니길 바란다고 수천번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감히 그걸 아동학대 거짓이라고 표현한 기자들에게 무슨 말을 더 남겨야 하나? 진실보다 팩트보다 이슈가 중요한 먹잇감이 필요한 게 디스패치이자 여러 기자님들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이미 법적 초치로 다 하고 있는 사실을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누가 듣나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시간 지나면 밝혀지고 그냥 얼른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다는 게 내 입장이다. 그 끝에 꼭 그 기자들은 사과를 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만들 거다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빌린 돈들은 어디에 썼을까요? 1일 연애 대통령 이진호의 취재 결과 서동훈에 따르면 아름이 이 돈을 도박자금 스포츠 토토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둘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며 출처는 남자친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진호는 서동훈의 계좌로 빌린 돈이 입금되어 받은 돈들은 다 아름 때문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개하였다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름의 지인들의 주장은 달랐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름의 핸드폰을 가지고서 서로 주고 받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은 도박 스포츠 토토 자체를 모른다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자에게 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서동훈이 자신이 잠들어 있던 상황에서 당시 핸드폰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에게 받은 후 다시 서동훈 계좌로 이체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호는 서동훈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성범죄자, 사기 전과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서동훈은 전혀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금일 매체를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서동훈은 앞으로는 법으로만 이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름은 판결문도 조작이라고 말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사기는 죄인데 말이죠. 남현이처럼 전청주에게 빠져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아름은 또 어떤 입장을 낼지 궁금해지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빌린 돈은 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빌린 돈이며 추후에 갚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